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3년도 수방설비기사 전기분야 필기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시험부터는 전면 그동안 G필로 보는 종이 시험이죠. 그런 거에다가 컴퓨터로 보는 CBT로 전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면 진로 전망, 동의시작용, 시험 안내, 학습 순서, 합격 전략 이렇게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로 전망인데요. 컨트롤 보면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안전관리 분야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컨트롤 보면 이렇게 5가지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이런 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전은 상당히 밝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기업 기술직 신입이나 경력선 제공 시 필수가 되는 자격증이다. 물론 승진 시에도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는데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주인력으로 즉 소방설비기사 기사를 취득하면 주인력으로 전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전기분야를 땄다 그러면 전기분야, 기계분야를 땄다 그러면 기계분야 둘 다 다 있다 그러면 전기와 기계분야 다 주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문 설계업의 보조인력인데 주인력은 누가 되냐면 기술사가 되는 거죠. 주인력은 소방기술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사업의 주인력이 될 수 있고요. 관리업의 보조인력, 관리업의 주인력은 누구냐? 소방시설 관리사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설관리사를 취득하든지 또는 기술사를 취득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상위 자격증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주정적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우연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산업기사, 산업기사인데 경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설계업의 보조인력, 공사업의 보조인력, 시설관리업의 보조인력,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를 취득하게 되면 기사보다는 주인력이 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산업기사 취득하신 분들은 경력을 쌓아서 다시 기사에 도전하는 이런 식으로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산업기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경력 쌓아서 올라가셔야 자꾸. 그다음에 기술작에 따른 기술등급의 분류인데 특급은 기술사, 관리사 5년, 그다음에 기사 8년, 산업기사 11년. 그래서 특급이 되려면 기사는 8년인데 산업기사는 11년, 3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고급 시설관리사, 기사 5년, 산업기사 8년. 이것도 3년 정도의 갭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급, 소방설비기사를 바로 따시면 바로 중급기술자가 되고요. 산업기사는 3년 경력이 있어야 중급기술자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업체에서 필요한 기술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맞추려면 산업기사보다는 기사가 좋죠. 어쨌든 간에 기사 따르면 바로 중급이 되니까. 자, 초급. 산업기사 있으면 초급기술자가 됩니다. 여기서 3년 경력을 싸면 중급이 되고 기사 따면 바로 중급이 되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경력에. 그렇기 때문에 산업기사를 도전하시는 분은 반드시 경력을 싸서 기사를 응시를 해서 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여러모로 빠르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을 갖다 보면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돼 있는데 초급은 기사 따면 1년, 산업기사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사업에서는 기사 따면 바로 중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리, 초급은 1년이에요. 왜냐하면 감리라는 것은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대로 또는 법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갖다 하는 감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보다? 공사보다도 경력을 더 요한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어야 초급 감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쭉 올라갑니다. 그럼 자격의 연계인데 최종적인 것은 소방기술사나 시설관리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기사 취득하고 1년 이상 경력을 싸우면 기사 응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3년 이상 실무 경력, 시설관리사. 기사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 경력이면 시설관리사 응시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무 경력이라는 것은 소방 분야의 실무 경력을 뜻하는 거죠. 소방 분야. 그다음에 기사 따고 4년 이상 경력이면 기술사 이렇게 됩니다. 물론 산업기사도 일정 지상의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조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든 기사든 이걸 취득하면 최종적인 목표는 기술사나 시설관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목표를 잡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시 자격인데요. 응시 자격 확인은 QNET에서 하시면 되고요.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이렇게 응시 자격을 검색하시면 나오고. 그다음에 분야가 어떻게 되었냐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사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 1년, 기능사 3년이요. 기능사는 아무 기능사나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유사 직무 분야 또는 동일 분야, 기사 등급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졸업 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플러스 1년 경력. 그래서 4년을 맞추는 거죠. 그다음에 2년제, 경력 2년 이상. 그다음에 기술운영과정 이수자, 이수 예정자. 그리고 산업기사 기술운영과정 이수자 플러스 2년 경력.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4년 이상 실무 경력. 그다음에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여기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소방설비기사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학점 이수자인데 4년제 졸업 예정자는 106학점, 3년제는 81학점 이상, 2년제는 41학점 이상이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개중에 이렇게 학점은행제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학점을 이수하면 시험을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시험 왔는데 시험 과목. 소방원론, 소방전기 일반, 소방관계법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원리에서 이렇게 4과목을 시험으로 치고요. 문제 번호는 1번에 20번, 20일에서 40번, 40일에서 60번, 60일에서 8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사지, 태기령이고요. 과목당 20문항, 한 과목당 30분이에요. 30분이니까 한 문항당으로 봤을 때는 1.5분이 되겠죠. 한 문제에 1.5분입니다. 그래서 30분, 30분이니까 이거 1시간. 이거 1시간. 그래서 총 시험 시간은 2시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험 과목인데 이렇게 4과목 중에서 일반적으로 힘든 게 이거죠. 소방전기 일반이 힘들고요. 그다음에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도 힘드시면 또 힘드시다고. 왜냐하면 외우는 게 또 많아서. 그런데 나머지 원론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따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소방전기 일반만 넘어가시면 다 합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중에서 과목당 40점 이상이니까 개당 5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개 이상. 그러니까 20개 중에서 8개 이상을 득점하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니까 4과목이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이걸. 그러면 평균 60점이 나오려면 12개 이상이잖아요. 곱하기 4과목이니까. 그럼 몇 개? 48개 이상을 맞추면 돼요. 총 80개 중에서. 80개 중에서 48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과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소방전기 일반입니다. 여기에 과락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소방전기 시설의 구조 원리나는 그런 과목이 과락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원론 같은 경우는 좀만 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필기 시험 방법인데 컴퓨터 기반 시험에서 CBT라고 해서 컴퓨터로 문제를 보고서 답안을 클릭해서 정답을 해서 답안 제출하면 바로 합격, 불합격이 나와요. 이거는 시험 문제 읽고 마우스 정답을 클릭해서 정답을 표시하는 겁니다. 컴퓨터 화면 보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정해진 데가 바로 산업인력공단의 자체 시험실이나 아니면 특정 학교, 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시험장을 열어서 거기서 하겠죠. 수험자별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부정 얘기를 예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 화면 자체가 모니터가 이 안쪽에 이렇게 매립이 돼 있다 보니까 안 보여요. 볼 수도 없고요. 문제 구성은 대략적으로 관연도 기출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사 변형 문제가 약 30% 되고 신출이 약 20%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시험 보신 분들 얘기 들어오면 못 보던 게 많이 나왔다. 그리고 똑같은 것도 있다. 그리고 개인마다 이 문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로 봐서는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한 50%는 픽스가 되고요. 나머지 50%를 이렇게 문제 은행에서 얘를 랜덤으로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문제 은행에서 자동 출제된다. 즉 문제의 난이도가 개인 편차가 있다. 개인 편차. 그러니까 어떤 분은 쉽게 느끼고요. 어떤 분은 좀 어렵게 느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당일 합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그 대신에 이게 시험일 자체가 그동안에는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시험일. 그러면 거기에 접수해서 가서 이렇게 종이에다가 체크해서 OMR 카드 마킹해서 제출하면 제출하면 한참 뒤에 발표가 났는데 CBT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 약 2주 정도 됩니다. 길게는 한 3주 정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약 2주 정도. 그러면 이 2주 동안에 내가 날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날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시험 시간도 시험 시간도 1부, 2부, 3부, 4부 쭉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언제 시험 볼 건지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죠. 그럼 이거 선택하고 다른 날 선택해서 되느냐? 안 돼요. 이 기간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그중에 어떤 시간대를 볼 거냐? 즉 기회가 한 사람당 한 번뿐이다. 이건 똑같은 거죠. 공정성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CBT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우나 홈페이지 가면 또 CBT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시험 보시기 전에 그런 부분도 연습을 해보시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문제 해야죠. 그렇지만 변형과 신출이 관련된 것이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답만 해왔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내용을 충실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문제에 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문제와 답을 바꿔버려요. 지문을. 그러니까 답이었던 지문이 문제가 되고요. 문제였던 지문이 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면 이게 답만 해왔던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23년도부터는 내용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 순환은 어떻게 하냐면 원룬을 먼저 하고요. 원룬이 제일 쉬우니까. 그다음에 전기 시험의 구조 원리를 합니다. 이게 2차 실기 시험하고 아주 관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실기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전기 일반하고요. 마지막으로 법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방 원룬하고 여기 있는 법균은 필기 공통 과목이라고 합니다. 필기 공통이다. 이거는 뭐예요? 필기 공통이니까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것이다. 똑같다 이거죠. 문제가 똑같다. 대신에 이거하고 이거. 그래서 기계 파트는 여기가 유체 역학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소방 기계 시험의 구조미 올리죠.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는 80점. 원룬 80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6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16개 이상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 시험 구조 원리 이것도 16개 이상 목표로 해야 됩니다. 왜? 시간 많을 때 실기를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대두리 기준 많이 외워놔야 돼요. 그래야 실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이게 기억이 날 거예요. 아, 그래서 많이 외우라고 그랬구나. 실기를 공부해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다음에 전기 일반은 60점. 그래서 이거는 12개. 그다음에 법규 60점. 12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법규도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벌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벌칙, 벌금에서 몇 년 얼마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법령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만 유지하고 이 정도 목표하고 이거 목표하고 나머지 여기서 점수를 얻어버리면 48개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4개의 여유치가 있어요. 그래서 8개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8개의 여유. 그래서 결과에 미달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2개가 된다 할지라도 합격이 되는 거죠. 48개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목표 점수가 됩니다. 물론 공부 순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바꿔서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정해진 게 없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실기와 관련된 게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소방전기 일반도 제가 이론 수업하면서 이건 실기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체크를 해놓으셔서 강조를 또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실기에도 출제가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배우랑 합격 전략은요. 비전공자. 비전공자는 기초강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입문강의가 있어요. 기본이론이 있고요. 기출문제, 파이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강의, 입문강의, 기본이론, 기출문제, 파이널 강의.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강의는 기초수학, 소방용어가 있고 기본이론은 최소한 5번은 돌아가야 됩니다. 5회더.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5년치를 5회더. 그래서 최소 5번이에요. 5년치를 5회더. 5년치니까 1년에 3회잖아요. 그러면 이게 15회차 이를 보는 겁니다. 15회차. 그리고 파이널 강의. 이거는 과목별 100문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 출제가 많이 됐던 거를 모아놓은 그게 파이널 강의. 그다음에 전공자. 전공자는 기본이론부터 들어가고요. 기출문제, 파이널 이렇게 순서를 학습하시면 됩니다. 기본이론은 3번.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5년치 후에. 그리고 광업별 100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공자니까 기본이론은 3번 정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4번 하고 안 된다, 5번 하고 안 된다, 10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20번 하시고. 반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우리가 한두 번 봐서 이걸 다 한다. 그럼 천재계예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부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다 떨어져요. 잘 안 돌아갑니다. 저도 그래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예전에 2, 30대에 한두 번 봤던 거는 지금 5번, 6번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승 합격 전략.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출문제를 분석해라.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 이거예요. 핵심만 집중하자.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100점 맞으려고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목표 점수 제시한 게 있어요. 그거를 도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 중에서 잘 나온 거와 안 나온 게 있겠죠. 잘 안 나오는 거. 잘 안 나온 건 당연히 버리고. 잘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답을 외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공부는 서술형 그다음에 계산문제 그렇다고요. 서술형은 쉬운 거, 어려운 거. 계산문제는 쉬운 거, 어려운 거는 되도록 답을 외우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건데 잘 나와. 그런데 못 풀겠어. 답을 외워요. 어려운 건데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보면 이런 식으로 별이 5개짜리가 있고요. 별이 많은 게 있고 별이 작은 게 있어. 5개 시켜놨나. 3개 시켜놨나. 별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됐나 보네요. 3개짜리다. 3, 2, 1이다 그러면 3개짜리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옆에 출제 연도가 딱 비슷하게 돼 있어. 출제 연도가 많이 돼 있으면 아,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다음에 2개짜리, 하나짜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별 3개, 2개, 하나. 그러면 별 3개짜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별 3개의 위주로 먼저 보고 다 본 다음에 2개짜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짜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답노트라는 것은 내가 문제를 풀면서 실수했던 거, 그다음에 잘못 외웠던 거, 그리고 찍어서 맞춘 거, 이런 것들이죠. 실수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적어서 체크를 하시는 얘기예요. 공식을 잘못 외웠다거나, 단일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 공부, 하루에 2, 3시간만 하면 돼요. 매일 공부하면 되는데 그러면 주 6일은 공부하고요. 주 1일은 휴식을 하면 되는데 휴식은 단 평일에 하셔야 돼요. 평일에. 주말은 공부해야 돼. 주말은. 합격하시려면 주말에 공부하고요. 평일에 하루 쉽니다. 그래서 6일 공부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2, 3시간. 그런데 오늘 일이 있어서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그다음 날 4시간 해야 됩니다. 못했던 거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매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저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요거지? 저 복잡한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땐 잘 모르죠. 그런데 횟수가 반복함에 따라서 요령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자투리 시간. 우리가 커피 먹거나 그다음에 드라마 본다거나 유튜브 본다거나 화장실 갔다거나 이런 시간을 다 합쳐도 충분히 나옵니다. 시간. 요점 정리. 노트, 필독, 밤독, 학습. 이거는 뭐냐면 강인을 들으시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어려운데 조금 그렇고 이거는 답을 외우셔도 되고 이런 거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드세요. 노트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반복전 하는 거예요. 노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태블릿 활용하실 분들은 태블릿 써가지고 그거 활용하시든지 그래서 반복 학습하고 모르는 것도 서너 번 하면 된다. 서너 번 안 되면 되었을 뻔하고 안 되면 읽어낼 뻔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어떤 분은 예전에 보니까 만 번도 했다. 만 번. 만 번을 반복하면 IQ 30짜리도 다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자신감. 그리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복해서 하면 된다. 그래야지 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절박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갖다 하게 돼요. 지금 공부를 갖다 하는 것도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살기 위해서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공부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것저것 안 따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걸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죠. 그렇다고 자격증을 따다 해서 엄청 삶이 풍족해지나 그렇진 않지만 얘를 땀으로 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거란 말이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이거를 밑거름 삼아서 점점 높은 자격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